용앤시가 건축행정과의 건축법령과 건축물 유지관리 등 다양한 건축관련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상담창구를 마련했습니다. 그중에는 소규모 노후주택의 점검은 물론 보수에 필요한 기술자문과 정보를 구할 수 있는 주택관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과 함께 건축사와 구조, 설비, 시공 분야 등 민간 전문가 9명의 노후주택에 대한 진단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축물 유지관리와 관련한 법률상담을 지원합니다. 전화나 시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하면 매월 둘째 주 목요일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또 허가받지 않은 불법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및 방법을 안내해주는 불법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가 상시 운영되고 있으며 각종 건축인허가와 관련된 행정 절차와 법령에 대한 상담도 팀장급 공무원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사후단속 중심의 정비가 아닌 시민들의 어려움을 먼저 듣고 사안에 따른 맞춤형 해결 방안을 찾아내는 용인시의 건축행정이 올바른 건축문화를 정착시키고 행정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